신앙고의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혜택생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분들이 지금 많이 오셨는데 원래 세계선교대가 취소가 됐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예약이 돼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계세요. 한번 일어나시죠. 박수로 우리 환영합니다. 선교사들. 교회에 오신 분들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박수로 환영합시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못 들으셨지만 또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 있어서 훈련받는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어떤 의미로 볼 때 준비하라 준비라는 말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준비하다가 인생 다 끝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지요. 입시 준비부터 시작해서 취업준비, 결혼준비, 임신준비, 육아준비 뭐 준비 많죠. 성진하기 위한 준비, 사업준비 요즘은 말이죠. 또 이혼 또 치밀히 준비해가 한대요. 치밀히 준비해서 평상시 준비 잘 해가지고 황혼 이혼해서 재산을 많이 받겠다고 법적 공방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많은데 그렇게 마지막 때를 기다렸다가 그렇게 이혼하는 이런 준비들을 많이 한다. 지금 신종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를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입니다. 각종 대책을 세워가면서 철저히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뚫려 나가면서 확산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3천명이 넘는 이 크루즈 선박 안에 그야말로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서 일본답지 않게 지금 엄청나게 그렇게 수십 명들이 지금 늘어나서 그 비 안에는 수천명이 2주 동안 비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그러한 사건, 문제, 상황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수많은 준비들을 하고 대비를 해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또 생겨요.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도 때로는 우리가 준비한 것하고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경우도 그렇게 생깁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면 인간이 뭐요? 준비하는 내용들 많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준비하는데 준비하는 내용들 전부가 다 사실은 장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준비합니다.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뭐냐 장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어떻게 보면 잘 살고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좀 그렇게 권력을 좀 가지고 좀 등등거리면 난 무릎장 잘 살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준비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에 성공한 분들 또 나름대로 성공한 분들의 결말이 어떠냐 싹 다 장세기 11장 바벨탑이요. 거의 다 후회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거의 다 비참하게 눈을 감습니다. 거의 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수고 인생의 노력 인생의 모든 쌓아놓은 것 결국은 다 문을 이는 바벨탑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영양의 눈을 열고 영양의 눈을 열고 현장을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육신의 눈 보이는 것 세상 성공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본질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의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영적 전사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잡혀볼 이 마태문 3장 말씀은 영적 본질 영적 본질을 준비한 인물이 있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 많이 있었고 심지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하나님 다 믿어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이 준비를 하나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준비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소가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그 길을 철저하게 준비한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만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삶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우리 남은 생애에 영적인 이정표를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서로 인생하세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요. 주님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 다시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개인적으로 설 수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요한범 14장 1절로 3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라. 예수님은 우리가 거처를 준비해 놓으시고 오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약속했어요. 이걸 예수 재림이라 예수님이 촌이 마실 때는 구원하러 오셨고 재림하시던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그래서 늘 여러분은 마지막을 죽음도 매일 준비하는 게 좋고 주님 오실 날을 매일 준비하는 게 좋아요. 늘 죽을 준비하고 사는 게 깨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 예수 믿음은 잡히면 죽어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분들이 매일매일 기다렸던 것이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인사합니다. 인사 눈 감을 때 눈 뜰 때 아침 보면 우리는 아침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인사인데 이 이사를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라타 예수님 곧 오십니다. 재림을 준비했던 이 신앙 이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왜 부자라고 천국 못 간다 가 아니라 그 많은 거 가지고 있어서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너무 많이 배운 것도 좋지만 너무 세상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들어갈 장수가 없어.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내 욕심 내 계획 세상 것이 너무 많아서 말씀 들어갈 자리가 없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불신 의심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가지고 말씀 들어갈 장수가 없어. 왜 불평 원망 상처가 많으냐 세상 욕심 많아서 그래요. 욕심 없는데 상처받을 거 뭐 있고 시험들 거 뭐 있어요 낚시맥과 갈등할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날을 준비하는 종말 쪽으로 사는 성도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계 모두 성도들 말씀 통해서 세례요한이 보여준 영적 삶의 본질 영적 삶의 본질을 붙잡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1절로 3절 봅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기하라 천국이 가까운 너느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러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길을 곧게하라 하였 너느라 그때 이 표현이 뭡니까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의 새로운 사건이 전개된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이 성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마태곰 2장에 나타난 탄생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애굽을 피신했다가 해로당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이 자랐는지를 전혀 말씀하지 않고 고향 땅이 고향 땅이 아닌 갈릴리 나살에 그곳에서 자라게 된다. 그 끝이에요. 마태는요 이것도 선지자에게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모든 게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서 예수님의 모든 핍박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모든 것 다 구약에 전부 입력을 다했어요. 구약 말씀 그대로 성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것을 알리는 것을 기록해 있어요. 마태는 본문에 나타난 세례요한의 등장도 구약에 예언되어 인 그런 사람이다. 우연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말씀의 의지에서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강단에서 들은 말씀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해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자동심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내가 지식이 많아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례요한의 이 밭에는 철저하게 모든 것 다 예언되어진 말씀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사야 40장 3절 이것이 세례요한의 의한 예언되었던 말씀 성취다. 정확하게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제세상 사가리아와 또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서 태어났어요. 나이 많은데 아무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나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이 과정에 허락해서 왜냐 예수님 오실 것 준비하라고 6개월 전에 이 세례요한은 잉태하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나슬린으로 찍었어요. 나슬린으로 예수님을 준비하는 인물로 그렇게 찍어서 선택되었어요. 예수교시토보다 먼저 와서 거기를 준비하라는 사명받고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회관에 앞서서 거기를 닦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를 닦아. 이런 사명을 부여받은 세례요한은 유대광야에서 유대광야 그러니까 산에서 덜에서 메뚜기와 그냥 석청을 먹고 벌레 잡아먹고 그래서 딱딱 가죽옷을 입고 원래 세례요한은요 제사장 대제사장 아들이요. 제사장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냐 하니까 제사장이 앞에 걸친 이 옷 여기에 걸려있는 제사장 나갈 때 하나님께 나갈 때 제사장 옷이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금색깔 보석을 갖다 오겨 어마어마한 집안이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보내줌을 알고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다 그래서 그냥 광야에서 사는 광야에서 혼자서 광야에서 사는 혼자서 거기서 낙타옷을 입고 덜에 자면서 덜에 있는 거 주워 먹으면서 뭐 말했냐 회개와 천국 메시지 말했어요 주님 오실 것을 선포한 요단 강가에서 그리고 회개와 물 세례를 주므로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분의 복음을 듣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켰던 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어느 상황이냐 암흑 그 자체였어요 흑암 그 자체였어요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구약 선지자 말라기스가 끝나고 나서 신약까지 신약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신약까지 400년 동안 약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임하지 않았어요 그걸 영적 암흑기라 그래요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400년 동안 온갖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 재앙지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이런 허감 현장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다는 사실을 가장 뭔지 정확하게 알린 사람이 세례요한이다 세례요한은요 세례요한이 전하는 이 메시지는 아주 독특했어요 그게 뭐냐 있을 수도 없는 그 당시에 희한한 메시지입니다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워 온다니라 독특한 메시지입니다 천국이 가까워 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이 가까워 왔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예수님이 오신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도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천국되길 바랍니다 천국이요 육체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짜증난 일도 있고 배고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신종코레라도 있고 있지만 여러분 심령은 늘 천국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임했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말한 거예요 사실 이건 알지도 못하는 그 당시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례요한을 보고 뭐라 그랬냐 누가 봄 7장 28절에 지금까지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큰 자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 이유가 됐느냐 지금까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말하지 않았는데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제대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세 3장의 암흑이 가득한 사상현장에서 세례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적 사명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세 6장 3장 6장 11장 설명을 하는 불신자 인생의 우선순위 이건요 아무도 모릅니다 상세 3장 6장 10장 어떻게 빠져나오냐 이 저주에서 이거 가르쳐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상세 3장이 뭔지도 모르고 6장이 뭔지도 11장이 뭔지도 모르는 교회를 심지어 다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여러분을 듣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한 성령께서 여러분을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처럼 사명의 1장 1절 3절 8절로 답을 주라 그 말이지 답을 주세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의 답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는지 내가 살아서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행복이 있는지 어디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모르고 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진리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길 바랍니다 교도소에 있는 두 제수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제수가 나는 누가 이렇게 충고만 좀 해줬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니까 옆에 앉는 제수 하나 그랬어요 나는 남의 말만 계속 듣다가 이 꼴이 됐는데 남의 말을 들어도 안 들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우리는요 누구 말을 들을 게 없어요 어느 사람의 말도 답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변치하네요 사람 말은 오늘 진리가 내일 가짜가 돼요 거짓이 될 수 있어요 세상 것음 다 틀립니다 인간 말은 다 시시대도 바뀝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건 다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영원계의 모든 성도들은 강단에서 선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 들을 거 없어요 이런 말 저런 말 여러분이 강단 말씀은 금방 듣고 금방 잊어버리면서 사람 말은 금방 듣고 한 10년 기억하잖아요 기분 나쁘고 어쩌다가 좀 어? 기분 좋은 소리 들으면 그걸 안 접고 적어도 몇 주 적어도 몇 달을 기억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도 기억 못해 금방 듣고 나 오늘 설교 제목 뭐냐 뭐지 내가 뭘 들었지 영화를 한 번 보고 나와도 그래도 한동안 그 영화 내용을 설명하는데 설교 한 편 듣고도 하나도 몰라 이상하지요 그거 참 이상하지요 다 잊어버려 물으면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신기하게 또 나와 또 들어 또 잊어버려 또 가 또 와 수십 년 동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뭐예요 사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전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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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 내 지식 내 고집 내 주장 내 자동심 전부 내가 이게 뭐예요 자기의 삶장 또 속았어 그걸 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여 이분만 해결해 주시니까 다시는 하나님이 불쌍하게 도와줬다 한동안은 또 순종하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또 자기가 빨빨해 살아나와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체까지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자동심 건드리면 팍 살아나와 날마다 바울이 날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 미치겠다 원수가 내 안에 있다 그게 뭐예요 장세기 삶장의 체질화된 예체질 그것이 탁 내 속에 서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일주일 이번 한 주간만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닐지만 실제로 한 주간만 내가 말씀 잡고 기억하고 적용을 대입을 하면 시기 바랍니다 한번 살아보자 말씀대로 실행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무죄란 말이에요 다른 게 뭘까요 말씀대로 살면 저절로 주님 오신 날 다 준비되어서 깨워서 서기로운 다섯 천세를 기름 준비해서 다 만날 수 있어요 기름 준비가 뭐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딱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는 발걸음마다 하렌마라 확장해 주역되기를 제물어 축구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치유자입니다 7줄로 9줄로 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르시엔들과 사두견들이 세례배 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연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소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당시 유대사회를 자주 의지하고 있던 바르시엘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 소문이 예로살렘 이스라엘 조금만 하잖아요 강원도 적으니까 소문도 났어요 세례요한을 살펴보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온 거예요 지금 요한 때문에 이 세례요한 때문에 메시지와 세례 베푸는 것 때문에 유대사회가 시끄러워 기독권이 흔들릴 판이에요 이러니까 세례요한을 딱 어떻게 하나 그렇게 보려고 왔는데 세례요한이 이들을 향하여 아주 직격탄을 날려버려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겠어요 이 회치란 무덤들아 예수님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무슨 말이에요 독사 그냥 매매 자식들 이리 안하고 독사 독사 마귀 자식아 이 말이 마귀 새끼야 이런 욕은요 바르시아인데 사두기에는 되는 게 치욕적인 말입니다 고소에도 보통 고소 사건이 아니에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해라 하더냐 이 말은요 너희가 무슨 근거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도를 피해 무슨 근거로 너희들이 못 피해 하나님의 심판을 그 말이 너희들이 지금 혈통적으로 아브라메 자손이라고 그리고 그래서 구원한다는 생각 천만의 말이다 너희들이 행하는 그 종교행위를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없다 본질을 놓치고 형식만 붙잡고 있는 너희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포함해서 열두 가지 영적 문제 결코 너희들은 해반될 수 없다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영적 문제 회개하고 해결받으라 실제로 보면 임박한 심판 메시지 경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미 도끼가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찍혀 불에 던지리라 도끼 날이 나무뿌리에 이미 놓였다는 것 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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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박 심판이 임박 충분치 않다는 얘기에요 지금 베드로서 3장 9절을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본문 11절 12절에도 보면 세례요하는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주는 물 세례하고 비교도 되지 않고 성령과 불 세례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심판주가 되신다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성령 세례도 주고 불로 불로 세례를 베푼다 이 말은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심판을 향하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심판을 향하는 이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기 지금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실 예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육체리코 이 땅에 지금 오신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열기장 28장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렇게 말씀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세례요하는 자신은 예수님의 모여 신들매 불기도 감당하시 못하겠다 신을 들고 예수님의 벗어놓은 신발도 들 자격이 없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신들 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천안종들이 손님이 오면 그 신발을 이렇게 옮기는 이것도 자기는 못할 정도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하고는 사람들이 막 자기를 다 쳐다오고 자기가 무슨 그리스도인 줄 알고 구름대 같이 몰려오니까 나는 그분과 비교조차도 될 수 없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인 동시에 불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여 모아서 곶가네 죽종인은 모아서 다 불에 태워버린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기준이 뭐예요 알고 가라지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달려있어요 상상임신이라고 있어요 임신이 하도 안 돼가지고 임신이 안 돼가지고 임신한 것처럼 상상을 해 그러면 이상하게 멘스도 끊겨 배도 불려 나와 똑같이 돼 그렇게 무서워 상상임신 자기 임신하고 똑같이 입떡도 해 언제 드러나느냐 열 달 되면 드러나 뻥이야 뻥 상상임신이야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믿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 나 자기한테 예수 믿고 있다고 자기 구원 받으려고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 현장에 불신 영혼들 착하게 살면 구원 받는 것으로 많은 종교인들 자기 종교 충실하면 구원 받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종교인들이 지금 불신자들이 영적 이 기준을 모르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속수무척으로 당하지요 속수무척으로 전혀 영적인 걸 모르니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아직까지 치료할 백신이 그렇게 지금 개발되지 못해가지고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지금 연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뭐예요 백신은 특정 질병 혹은 병원체에 대한 이 후천성 면역을 부여하는 그러한 의약품이에요 백신을 이렇게 접종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활성화되면서 이걸 통해서 미래에 침범하게 될 이 균 병원체에 대해서 우리 몸이 빠르게 대체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백신이에요 내 몸이 미리 다 그걸 막고 막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모든 죄와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회복시키는 유일한 백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이 모든 공격들 영적 세균들 영적인 문제들을 치유할 유일한 백신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 영적 백신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뭐하면 돼요 이제는 이 백신을 퍼트려면 돼요 영적 백신을 퍼트려면 돼요 맞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뭐합니까 영적 백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훈련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1인 1교회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살려봐라 살려서 교회대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제다삼아 봐라 1인 1교회와 운동 영적 백신을 퍼트리는 운동입니다 이게 지금 영적 백신 우리 연계 모든 성도들 현장 회복의 시급성을 알고 영적 백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퍼트리는 영적 치유자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주부합니다 결론입니다 유명한 비니스 컨설턴트라고 하는 크리스 주크와 제임스 앨런이라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이걸 연구를 했어요 아주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아주 심도 있게 기업 컨설턴트들이 연구를 조사를 했는데 시대적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기업들이 우죽순처럼 그렇게 나왔다가 사라지는데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 이루는 그런 기업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창업자의 가치 이 사고방식 창업자의 태도 이걸 사실적으로 유지 개성했다는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 하냐 창업자 정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업자 정신 이 기업을 설립했을 때의 그 사람 섬기업을 설립한 창업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 그걸 잃지 않고 유지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역량을 창출해내었다 그 정신 그래서 어떤 회사들 가면 그 창업자 얼굴을 사진을 찍어 붙여놓기도 하고 이 사람의 정신을 본받자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기업을 하는 분들이 있죠 전문가들이 볼 때 성공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그 창업자 정신을 이어받아가고 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는 바탕에는요 창업자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창업자가 누구요? 우리 인생의 창업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우리 인생 방향을 맞추고 그것에 우리 일심 전심 지속으로 삶을 확 그렇게 갱신개혁하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 성장을 이루고 가는 게 뭐냐고요? 갱신개혁에서 나가는 삶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어떤 것이 되냐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이 시대의 신앙생활의 모델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 우리 영계생들 영적으로 긴장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뛰어있고 영적으로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 문제도 하나님이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을 가진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처럼 소중한 분이 하나님 눈에 볼 데 없어요 여러분의 주인공입니다 시대 살릴 하나님이 사명자들을 세워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내가 이 시대적 사명 가지고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을 가진 내가 불신자들하고 비교하면서 세상 기준과 살아도 되겠냐고요 정신 차리시 말합니다 달라요 달라야 돼요 완전 달라야 돼요 여러분은 허감에 잡히면 안 됐나봐요 빛의 사자로서 수불신자와 구별된 하나님의 주신 시대적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영적인 백신을 놓아주면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근본적 이 사명에 올인 집중해서 24 복음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주보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이렇게 세상이 불안한 현장 속에서 신종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움직이지도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께 예비하고자 나와서 오늘 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요한의 신앙을 본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며 내가 주여 뵀시는 그 날을 기대하며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의 창의 3장 6장 심장에 빠져서 살아난 저만의 영혼들에게 4경 1장 1절 3절 8절 2 은약의 말씀 가지고 사람들 살려낼 수 있는 전두다의 삶을 살려야 주옵소서 예수의 소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